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키체키체크기입니다. 덕분에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드디어 올것이 왔습니다. 보시죠! 소니 4시스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에디션이에요. 커버가 들어있는 보너스 에디션입니다. 조이콘 커버가 들어있죠. 조이콘 스킨입니다. 그리고 조이콘 그립 스킨이에요. 가운데까지 느낌이 약간 두꺼운 종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코팅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팜플렛이 들어있죠. 뒤에는 다운받으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있고요. 캐릭터를 다운받을 수 있나봐요. 그리고 컨트롤러 하는 법, 컨트롤러 사용법이 들어가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게임팩을 볼까요? 실제 게임 카드를 봅시다. 큰 작아요 그죠? 박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미주판이고요. 저도 데모판 잠깐 해봤는데 무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 애가 데모판 한거 보고 답답하시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저는 소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한거였거든요. 역시 스위치 게임팩은 맛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닉이 왔으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글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한글화가 안된다고 해도 아마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명이 되면 닌텐도 스위치 경품 이벤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스위치를 주문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버전 있죠? 그 스위치를 주문했거든요. 제 스위치 이번주에 올 거예요. 오는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만명이 넘는대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의 이벤트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시면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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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